여보, 대창 안 좋아하지 않아요? 곱창 안 좋아하지 않아요? 응 근데 왜 그래? 먹어봐, 먹어봐서 알잖아 텀블러 해놓고 마시고 국물만 먹었죠? 곱창, 대창, 막창, 전골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치채, 나, 나 젖어 간 그치? 음 대창, 막 이 정도 우와 끝 아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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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창 곱창 먹을까 먹었지만 또 생각나니 그 맛 쫄깃, 바삭, 차르르 터지는 태창 곱창 전골로 마무리 인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홍 대박 아 대박 이쁘러빠 와 우아 와 으음 으음 아... 아... 기름... 이야... 기름이 엄청 고소하게 막 쭉쭉 나오는데 약간 참기름 들이마시는 그런 느낌 자기도 하나 달라고? 흐음 장난 아니지?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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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음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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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너무 뜨거워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..이거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만 뱃백 너무 맛있어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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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.. 염통 맛있는데요? 으음... 음.. очь 닭yn Office 아.. 그会ower 후... 끄윤 하 하... 하하... 으응 와...진짜 맛있다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지 않아요? 근데 앞에서 울고있어요 거의 엄청 맛있어 보여? 아니 멋있어 먹었잖아 아 맞다 아 맛을 봤지 참 이거다 한잔하시죠 짠 환상했다 진짜 이야 와 진짜 이국감 진짜 여기는 곱장 맛있거든요? 근데 곱장 전골이 진짜 와 이건 꼭 드셔보세요 이야 너무 큰거 아니에요? 국자 국자를 갖다 줬네? 와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짠 우윽 다음날 아 그리고 뭐야 오 하 와... 와... 초콜릿 후우 잘먹었습니다 와 맛있다 하하하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